3 그냥 이제 세번째 맵이에요 오케이 여기 세번째 맵은 뭐였더라? 아 조금 약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가 밀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아 뭐야 이거 안 열리네? 아 저기 있구나 일단 처음부터 수토르 트입니다 그냥 던지세요 빠져나는 쟤네 전혀 빠져나가 보면 반하기 때문에 던져 어디서 수탈 던지나? 옥상이나 사저림에 적용이 나고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양이징님 지금 공주에 떠 있는데? 아냐아냐아냐 그 머딩 아직 안돼서 그래 됐어 여기서 이제 한풍구를 타고 올라가 봅시다 오케이 으흠 너가 안 갈리게 조심해요 잘못 떨어지면 여러분 갈려요? 어가 아마 말했는데 잘못 떨어지면 갈린다고? 오야 나 죽고 하하 하하 여러분이 왠지 많이 즐겼던 것 같은데 엄청 즐기시는 모양인데 4 헤드 전의 어떻게 기관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냐 그냥 아마 그대로 가진 채 구할 것 어게 예 그가 더 좋았다 예 예 뭐야 여기서부터 살짝 문제였던 것 같은데 나 때리게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거 부서지던가 아니지 여것도 아니열리네 예 이따 이거 하품거 길이 다르겠다 내가 내가 카드 끼를 하나 쳐 먹으면 예 고양이님 만에 아 아 이러버려 남아 오셨어 빌어버렸나 마 그린 양인이 지금 길어 올 시가 아니지 아니 아니고 길 잃어버린게 아니고 그거 기관처럼 잃어버렸어 아 어떻게 지금 프로필러의 지금 아니 있는데 저희도 가져봐 어쩔 수 없는 저거 못가서 아 한 번쯤 가면 돼 응 점프해 왜 자꾸 들어온 거야 응 잘 들어온 거네 어디 없더라 아냐고 본 그냥 열리는 거였나 아 문 그냥 열리는 거였네 여기 거겠지 이해 став 영از권 아니 엄마 뭐 엄마 때리로 엄마 아빠 they 그래요 harmed 그래요 엄마 엄마 쟤 분야 죽어 그래 그거 거친 님 거기 앞에서는 없대요 사려줄게 일어나 아야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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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났어 간퉁이가 풍미가 났어 없네요 더 있을 거라 뭐 아마 키가 총 쏘는 애가 쓰겠니 이렇게 오케이 잡았다 기연동 소문을 참아쓰 일단 기가 초 이따 예 양이한테 드렸어요 나 기간통 소문을 잡았다 저녁이 딱 예 에 적을 수 있는 모양인데 위에 아이고 바로 머리로 했어요 야이 잤어 빨리 완화 추구 뿐 왜 올 올 수 아 따라 나 퀴처럼 없어서 좀 해쳤 써 이건 이렇게 올라간다고 아 이거 아 이렇게 하지 못 쓴다 예 라인 아 그거는 장식이에요 피부에 양보해 주세요 아 으 이제 그 기상 청원 피부 양보하시면 됩니다 이브의 양보 하라고 아 아 끊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건가 마사 헐 나 치료에 도리가 어디가 되나 정말 뒤에 더 있나 창문의 고 박스 밀림 왜 이게 뭐야 뭐야 뭐라 하다가 쏘마가 하니 아 맞다 내가 건드려서 그런가 보다 야이 자 싹 빠가게 해봐라 이번에 이런 미국 할 수가 있나 아마도 어이 그래도 이상 생겼네 예 이거 미국 하아지 이거 타고 올라가지 됐다 이 하나 말씀 드렸다 으 아닌 걸 이 피지 말고 헐이 머리부터 낡파지 더 충격 Kalub 많은 거 맞지 너무olly 누가 데려 싹 이거 다시 올라 와 OK 야 내가 내렸어 나 뭐지 몰라갖고 눌렀는데 이게 내려가더라 아 이거? 내려버렸어 올라갖어 그 다음에? 올라가라고? 응 끼는 거 아니야? 일단 버튼 눌렀는데 뭐지? 아니 눌러봐 안 올라가는데? 안 올라간다고? 뭐야? 아 무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무기 때문에 왜요? 무기랑 상현 없었잖아? 안 올라가? 작동으로 안하는데? 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작동안에 나 때문에 걸어갈지도? 야이 뭐야 얘 흠 흠 흠 아니 작동으로 안해 점프로 갑시다 안되겠다 예 점프로 넘어오세요 안되겠어요 아 다시 올려도 다시 올려도 가 오케이 아무도 타지말고 가만 써봐 아무도 타지마 화면이 내려가 됐어 이거 끌고 가면 돼 오케이 아마 앞에 이상한 애들이 스포이 될 거긴 한데 앞에 이상한 애들 막아버리면 아마 못할 거야 애들이 뭔 누구지 내 대처할 거 같다 아마 투런이라는 친구가 더운 진전 아닐 거 같아 아 쏜 놈 맞네 아 쏜 놈 아니냐고 아 쏜 놈 아니냐고 아 쏜 놈 아니냐고 아니요 올라가도 올라가야 사람 머리 다 꼴라가 필요는 없고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어 사단이나? 내려 알지에 위에 뭐 있을 거 같아 일단 던져 잘못떠졌다 진짜 잘했어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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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르 라마로 말진 않아 악 어 에 얘네서 일단 말야 양옆으로 썸 să- 막혀 제가 확인사세대 이게 바로 coyazar을 열었거든 여기 안 열리고 아저 예 여기에도 올라가서 암어를 살짝 묶어 말고 눈들 이었다 이 이학을 했다 아 나 나 나 나 손에서 했다 고 아니 어떻게 간 맞나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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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0 ok 아 프렌치 명은 좋은데 내내 매니 메니데 1 이 승 as 으 아 아 아 아 아 플란츠 되니 아 말로 그 어욱 참나옵나 없으면 아니고? 에스 안으로 가진다 그 다음 어디로 밑으로? 아 안 들어갔네 근데 거기에 있어도 내겐 되거든? 한 명만 갔다 오면 되면 되는 거라도? 더 심해? 근데 여기 맞나? 아 여긴 템 묵룩 오이야 좀비 천지네? 잠깐만 잠깐만 좀비 천진을 아우 밥을 먹으러 났었군요 아야 내가 속은 내가 마사 버렸다 창피하다 어 역할 있다 농카드 무슨 좋아색 하던데 주황색 하세요 아 그거 들고 가면 돼 어쩌면 나 같죠 어게 여기 이거 다녀오서 저라고 없어 소프트락 인정해군 아냐 어디로 가 여기서 파악해 먹었다고 아이온 밑에 요 밑에 아 아 아 카드 아 아 으 으 으 으 뭐라고 하면 되나 보러 가면 되나 아 더 매텝 댓글 왔지 않나 그리고 나태 뭐 작동 시켜야 되는데 틀이고 파통 된다 안된다 뭐 아 아 여기서 이선 탓 아니야 스타 미루 던지고 빠져바 와 개롤래 나와 말 깔싸움하게 정말 했다 아 썽 얘는 어거로 반대로 걸려가지고 아 나 야 기껌 놀래 와 나 때리게 야이 하세요 딱 빠지라 아 아 이뿐 아 아 아 아 아 또 여기 있겠냐 으 왜 또 고 있겠어 어 기능을 병이 안해 가봅땐 이거 사킬을 수 없는 데가 막아 하나가 있었거란 말이지 음 어딘가에 카드 키를 쓴 데가 하나가 있었거란 말이야 거 어디로 와야 되냐 운명이 거짓말 하듯이 쏘는 게 있어 어디 어떤 거 뭐 으 으 여기 보니 열려야 되는데 말이지 근데 카드 넣는 데 거니 돌아 아 여기를 안 들어간다 예 어 여기를 안 들어간다 영향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경기 가방이 이야 마 마 마 마 마 어 로 마 1 중 하나 가 소 할 것나 아 보고 뭐가 안들어 갔을 뼈 어 여기 아 내 그게 안들어 같데와 아 안들어 가는게 아이고 안 들어갔어 안들어가는 안들어 안네 으 아 막 허가게 스티니 아우 암탐 하시네요 아마 넣어 이렇게 아 으 아마 많아 으 아 형 이 0 어 한 마리 더 어게 더 퍼트려 되지 않나 아 얘네들이 안 터트린다 왜 안 버텨려 얘네들이 안 터트리네 에 게 애들 퀵을 겁나 아예 내가 썼다 던지다 3 도왕 꺼 아 아 아 예 뭐 않나 아냐 남녀는 전화가 시험가 안 들어가지 못해 멋들어 뭐야 내가 뭐야 여기 왜 내가 카드 키라 안넣고 같은 놈인가요 아 아 모르겠다 5 퀴러 안넣고 같은데 어디였지 이게 또 뒤져봐야돼? 아 뒤져봐야돼 여기 안열리고 그렇다고 유리 안깨지고 이게 안열리면 안되걸람? 카드키를 먹었는데 작동을 하는거 그냥 낫다? 이건 조금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아니고 내가 뭘 알아본거지? 글쎄 내가 어디로 알아본거 같을까? 찾아보는다 문이나 문은 다 찾아보고 있는데 어디 뭐 버튼이란가 있나? 안열리고 혹시나 몰라 여기에 뭐 더했을지 안열리고 카드키를 확실하게 못했고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이쪽에서 안아본거 같은데? 이쪽인거 같은데? 아무것도 안아본거냐? 뭐 혹시 들어오지 못한데라고 있나? 아닌데? 여기는 쇼컷인니? 안한게 있나? 심의 심의 의심하는정 음 음 여기는 안누러지 않고 안누러가셨고 밖에서 하는거 가서 여기 안아닌거? 여기 안은 아니 밖에서 하는거 맞음 오케이 여기는 아니고 바꾸만 설마 사다리 타고 다시 올라가는데? 사다리? 사다리 아니에요 어떤거 참아 이거? 이거 아니지않나? 맞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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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닌데? 아니아니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건아니가 이건 아께되고 아 여기를 이러고 봤다 다 때려 봐야 되는거 아닌가? 일단 뭐 부사진게라기있나? 저거 문이 열려야 되거든? 그런게 아니라 아니네 하늘키는거 없나? 혹시 내가 뭐 안한거 있나? 진짜 뭐 안한거죠? 꼭 쉬고 가 아 아닌데 흐 흠 이것도 아닌데 뭐지? 내가 어디서 안한거지? 하얀키는 확실하게 뭐 같잖아 뭐 내가 볼 적 카드 b 카드 퀘레어 이어 3 5 씨를 안해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누가 넣어야 되거든 어 그래서 상실을 열 수 있는 음 이게 없네 아 보여 올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전혀 이렇게 헤맸던 것 같은데 아예 뭐 작동 안한 데라지 있나 글쎄 아 랑 뭐 있나 난 누르 가지고 어 안쑤 안 들어 가지고는 명길 안 들어갔구나 근데 고맙게로 님 카드 키 봉헀는데 왜 안되려 아 서스키 먹었다며 어 좋아서 깔아 먹었어 근데 왜 고안을 님 뭐지 먹은 사람을 열어주는 거 아냐 아예 내가 가운데도 안 열렸어 안 열렸다고? 저게 열려야 되거든 심지어 안 깨지네 야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린다고? 그러면 버그입니다 대부분 버그입니다 어? 아니면 안 소신됐던 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대부분 버그가 맞잖아? 우리가 카드키 찾은 것도 맞고 카드키 찾은 것도 맞잖아 그러면 저게 맞아 저거 맞고 눈을 강제로 내가 뜯어볼게요 오늘 강제가 씹어 먹었을 게 그냥 여기가 열려지는 게 맞거든 그러면 맞네 어 이렇게 예를 들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에라이 이게 나와 얘네 둘이 나와지는 게 맞던 말이야 왜 안 나오나 했어 왜 안 나오나 했어 왜 안 나오나 했어 왜 나의 길을 막는다 살리 거야? 바라지 마라 아숨 아숨 근데 이거 미찬 아껴야 되는데 나 던져 붙었다 또 있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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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크림은 또 있어 여기서 화장실이 전술했냐 이거 왜 안 나오더라? 라마를 안 하달래 오케이 시럽 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두 마리도 아니고 너무 많아 어라? 어라? 여보 씨끌래 확인 불가능 이란 어 어 어부야 잠깐만 있어봐 응 왜? 어부야 나 왜 기간축이 생겼지? 아 먹었구나 똘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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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아이씨 이게 이게 먹어졌구나 어 먹었네 먹었네 꿀꺽했네 꿀꺽 아 꿀꺽했네 꿀꺽 야이씨 나 이게 뭐지 몰랐는데 이게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왜? 이게 뭐야 꾸잉 야이 우린 왜 여기로 들어갔냐냐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없을텐데 아니요 아무것도 없을거라 안 올라가서 안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거다 어 그럼 이건 왜 있는거야 그럼 도망가면서 잡을 필요가 없어 야이씨 어머머 얘네는 근데 도망가면서 잡을 필요가 없어 다음날 전부 다 도망가면서 잡다나? 얘네는 도망가면서 잡는게 아냐 아니 흠 왜 뭐야 자만하면 마라 죽었을뻔 아 나 이랄거 있어 흠 여기는 자만하면 떨어져 죽는게 아니고 떨어져 죽어요 야이 있다가 약림들 여기 프렌드로 꺼내어수 이여 예 아피도 여러분의 프라임이 찹쌀날 거야 예 피없다 피없다 하하 위에 적을 수 있거든 야이 뭐 잡으러 갔네 아우 여기 프렌떠러 으 아 오예 야이 쌓아야 흐르는 거 아닌뻔 내 차를 봤나 아 아 아마 형이 어딘가에 정말 있을텐데 뭐를 바란 못했어요 와요 우리가 어떻게 수파 말고 왜 위에 소 로크로 4 외에 있는 하나추가 딱 ok 좀만 더 있는데 이네 알았다 오케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걸 쓸게 않아 이 안에 뭐가 있나 뭐가 있을 거야 내가 다 안들어가서 그렇지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일단 뭐 작동시켰거든 아직야 있다 내가 말한 게 거야 으 으 왠고 뽀뽀를 있네 이거는 이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꼼수를 써야 돼 홍수 가방 폭탄 줄었다 났다 건너야 돼 치즈카 엘리베이터 롤나 탁 아내가 전역 찾아 든다 전략부터 처음 다음에 복부 해야 돼요 그치만 길이 어디냐 하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나네 뭐 하루를 해서 기억이 안나네 어 1년 전에 가지고 기억이 안나 어디오는 어디에 대해 입에 해볼게 있다고 으 어 이거 다 작동 시켜야 하나 많이 텐데 뭐 작동 아시킨 데 있나 이거 작동 시키는 거랑 관련 없단 말야 그러면 이건 그럼 뭐지 내가 뭔가를 안하고 왔는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안하고 왔지 내가 뭘 안하고 왔지 그새 카드 키 안 먹었나 음 기억이 안 난다 뭐가 빠진 데가 돼 있나 뭔가 나사 빠진 기분인데 아 카드 키 안 먹어 이거 카드 키 아냐 아시 카드 키처럼 생겨먹었네 c 아 야 라 아냐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하기는 차단기가 있는거 쓰는데 리프트 컨트롤 액세스 아야 뭐야 이루어 목이 안 열리는게 있는데 있어 봐 2층에 있나 2층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2층에는 앞서 양 뭐지 엘리베터 전원을 먼저 푼 다음에 해야 되는거 같은데 그 소리 열쇠를 쳐다른다는 논리 같은데 으 으 으 아무 일도 없다 자 카드기 설마 이 안에 있는거 아냐 이 다 안에 다 뒤져봐야 되는거 아냐 맞을걸? 일단 안에 다 뒤져봐 싹 다 뒤져도 있구요 리프트 액세스 카드가 필요하거든 아 이거 뭐야 아야 카드 잘했는데 카드 아니었어 카드 아니야 놀래라 이미 아니었나? 이거 아닌가? 으 으 방을 하나만 가지던 것이다 왜이뭐야 이거 누가 썼지요 이거 이것때문에 맞췄어 예 에 여기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게 맞고 아니 뭐 카드키 칸씩 되신 분 찾습니다 없어 안 나올 거야 이어 깨물 수는 건 아니고 혹시 시체 타퍼러 가야 되다 도난이 꺼야 된다 혹시 시비 때 깔린건가 카드가 뭐랄까 그 아니라고 아 음 아닌거 같네 아예 예 흠 대부분 이런거 버그란 말이야 야 이런건 진짜 아 근데 카드 먹었는데는 카드 먹었는데 안 이랬다 이거 진짜 보고 자라 아 카드 먹은 사람이 없어 지금 중요한거는 이거 보니 간식 크라는 건데 에 쏘바 오케이 아 아 뭐야 아 맞네 아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아 여기가 맞거나 오케 아 그러면 슬이고 고장이네 그럼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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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중 난 중 안좋아 아 어이게 되고요 어마어마 여기서 버튼 쳐다 되나 아 있어 빨리 아니... 4873에? 이거 무슨 코드 이름인가? 이거 문 이상해요! 이거 문 이상해요! 아유... 아유... 아니 누구인거 아냐? 아니 문 이상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비교인거 아니야? 문은 왜 이래 이거?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이거 다시 내려가면 돼! 내려가! 아! 쿠키다! 겁나 더 퀄리틱 쿠키인데?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야? 뭔가 앞에 있는게 잘못되지? 다시 내려가면 돼! 이거 왜 아니래? 엘리베터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버거에요! 왜 어디갔어? 아... 아... 왜 어디갔어? 아... 이제 그거 넣을거야! 뭐... 청소기 같은 애는 났구요! 아... 아... 없는데? 아... 나 봐야되는거야! 으... 뭘 뭐야! 아... 장미를 정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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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하나 가? 아... 아... 정말 꼭 안 Kardashim sexy 신인자 방승 쇼면 깨짜enced 라고 야... 에게 오는 거야 아 맨 των 너무너무 까로 까로 5회 짜리 에바 아닌가 만약 그냥 샷건이 를 입었으면 경무가 사람이 투명이잖아 사람이 투명이니까 수급은 차가 예 튕실하게 만들어놨 아 아 손가락 아파 잡아주세요 나 손가락 아파요 2 아 숲 끄러 뺏어 야 둘이 같이 1점 서 만한데 1점 서는 안 돼 같이 아 숯 좋게 예 예 아 저서 살려줘 만살려주면 살려줘 봐 어깨 잠깐만 그냥 타고 난 참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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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사망 얘를 잡았다 아 아 새끼손가락 상관없는 경제하고 있어 장단 전화 못하고 알겠어 취향하게 어 다 사래요 뭐야 이게 에라이 아 아 아 아 세 마리나서 참아 아 카메라요 세상에 예 추구 또 안된 년 아 뭐 하나 추구 또 안됐어 죽을게 됐네 아 그거 빵빵 터트려보면 아까지 맞아요 겁나 아프네 오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래 앉으세요 오지 말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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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유턴 던진거냐 앉아 원래 세븐포인트가 따로 됐어 이제 킬 열렸다 왔어? 응 다음 랩으로 갑시다 오케이